자, 고기후 변화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구의 기온이 현재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걸 판단하려면 뭔가 과거의 기온에 대한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하는 방법들 우리가 몇 개 정리를 했었죠 개념 시간에 다시 한번 살짝 같이 정리해보자 핵심 31, 거의 3분의 1 정도 끝났네 자, 대표이용 문제 보기에 앞서서 이거는 우리가 고기후 변화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주제들 먼저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빙하죠 그래서 빙하 먼저 정리하고 대표이용 문제하고 기출 문제 보고 나서 나머지 잡다구리한 고기후 변화 연구 방법을 EBS 연계 93번에서 정리할게요 고기후 변화 연구는 빙하는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 년 전에 형성된 빙하가 있잖아 근데 그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빙하는 생성 당시 빙하가 굳어질 당시에 뭔가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빙하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가 빙하 속에 들어있는 빙하는 물 H2로 되어 있으니까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진량수가 16자리도 있고 진량수가 18자리도 있는데 이 16하고 18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를 이용해서 과거의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판단했잖아 근데 항상 선생님이 기억은 이렇게라고 그랬어 원리는 개념 시간 했는데 그 원리보다는 주로 결과가 나오니까 고기후를 판단하는 방법 근데 빙하를 연구하다 보니까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특히나 분모에 16을 쓰고 분자에 18을 썼더니 이게 과거의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나타내는 뭔가 숫자로 나오더라고 그럼 당연히 이게 과거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 이게 높을수록 기온도 높고 이게 낮을수록 기온도 낮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로 그래서 18분의 16으로 쓰는 게 아니고 16분의 18로 쓰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럼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하면 과거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았던 시기라고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온난했던 시기가 되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빙하 말고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하나가 더 나오잖아 누구? 그 빙하가 생성이 됐을 때 바닷속에 살았던 해양 생물들 있지? 근데 그 해양 생물들이 화석이 돼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해양 생물의 화석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이건 항상 기온하고 빙하권은 항상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해양 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는 얘네들이랑 무조건 반대로 나오더라 이것도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낮아 평균 기온이 낮은 시기고 그럼 해양 생물의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는 높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온난해? 온난해? 온난하면 우리 빙하 면적은 현재보다 줄어들겠지? 빙하는 높기 때문에 근데 빙하 면적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물은 흘러 흘러 어디로 가? 바다로 가겠지? 그럼 이런 식에는 해수의 양이 많아져 그럼 바닷물의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지구는 따뜻한 시기에 해수면이 좀 높아요 그럼 저지대의 육지 같은 것들은 바닷물에 잠겨버리니까 육지의 면적은 좀 감소하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빙하를 이용해서 고기 변화를 연구하는 게 빙하가 생성이 될 때는 그냥 얼음만 넣는 게 아니고 빙하가 생성될 당시에 지구 대기 성분들 있잖아 대기들이 그냥 그대로 빙하 속에 그냥 뻐글뻐글 뻐글 기체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빙하를 이용해서 빙하 생성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대기 성분 중에서 이거 다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 지구의 온도하고 관련된 기체 그게 온실 효과에 일으키는 CO2잖아 그러면 빙하가 생성될 당시에 CO2의 양이 현재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CO2의 양이 많았다 높은 식이다 그럼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기온도 어때? 높았다라는 거지 그걸 생각을 하고 대표 유형 문제 91번으로 가보자 91번은 자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가하고 나는 남극의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42만 년 동안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기온 편차래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은 그리지 않고 이렇게 볼게요 자 가는 대기 중에 CO2 농도야 그럼 CO2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은 과거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게 나타날 거야 근데 이제 기온으로 준 게 아니라 기온 편차를 줬기 때문에 기온 편차는 현재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보다 기온이 낮으면은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현재보다 기온이 높으면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될 거야 근데 어쨌든 이 CO2의 농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가하고 나의 그래프 변화 경향은 똑같아야 돼요 CO2가 높으면 기온 편차로 크게 물론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건 플러스적으로 크게 CO2의 농도가 낮으면 기온 편차도 마이너스로 낮게 그래서 가하고 나의 그래프 변화 경향을 보면은 거의 똑같잖아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만 보세요 단을 읽어보자 단은 해양생물의 껍질에서 해양생물의 동그라미 쳐 빙하가 아니라 해양생물 거를 측정했구나 그럼 해양생물의 껍질을 측정한 산소 동이온수의 비야 이건 해양생물 거 해양생물의 이걸 측정한 거지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CO2의 농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 그럼 해양생물의 화석의 산소 동이온수의 비는 낮게 나타나는 거니까 잘 보면은 다의 그래프 변화 경향은 가, 나하고 서로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기 봅시다 이 기간 동안에 대기 중에 CO2의 평균 농도는 현재보다 높다 그랬는데 기억은요 그냥 기후변화 연구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료 해석하는 거야 자 이 기간 동안에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게 변하잖아 근데 현재 대기 중에 CO2의 농도는요 맨 오른쪽에 요게 현재 대기 중에 CO2의 농도야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대기 중에 CO2의 농도를 왼쪽으로 쭉 수평하게 그어 그럼 이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CO2의 농도가 현재보다 높은 거 아래쪽에 있으면 낮은 건데 대부분의 시기가 현재보다 아래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기 중에 CO2의 평균 농도는 대체로 현재보다는 낮게 나와야 돼 그럼 이걸 기온편차로 바꿔보자 대부분의 시기에 CO2의 농도가 현재보다 낮다 대부분의 시기가 현재보다 기온이 낮다 그럼 대부분의 시기가 기온편차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온편차도 한번 봐보세요 기온편차는 맨 오른쪽에 현재 값에 체크하면은 요게 기온편차는 0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기온편차가 아래쪽에 마이너스니까 대부분의 기온은 현재보다 낮았던 시기야 알겠어요? 자 다음 리언번 35만 년 전을 가볼까? 35만 년 전으로 가보면은 위로 올라가서 딴 거 보지 말고 기온편차만 읽어보세요 기온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지 그리고 위에 CO2의 농도도 현재보다 낮게 나타나고 그럼 현재보다 기온이 낮으니까 얼음의 면적은 넓어지겠지 그럼 현재보다 빙하의 면적은 넓었다 그 다음 디귿번 같은 건 이렇게 보세요 그냥 복잡하게 원리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디귿번은 해양생물의 화석의 산소 동위원수의 비가 빙하기하고 간빙기 중에 언제 더 높은지 물어봤거든 그럼 일단은 기온을 먼저 봐 그럼 기온이야 당연히 빙하가 넓게 형성된 빙하기하고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인 간빙기가 있으면은 이때가 더 기온은 높겠지 그럼 해양생물의 화석 속의 산소 동위원수의 비는 무조건 기온하고 반대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해양생물의 산소 동위원수의 비는 간빙기보다 빙하기가 높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번은 잘못된 거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기출로 나왔다 문제만 보자 산소 동위원수의 비 나오는 기출로 문제를 원하는데 기출로 92번 자 그러면 남극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12만 년 동안의 한 자료는 기온 편차고요 그리고 동그라미치 사용 항상 산소 동위원수의 비 나오면은 앞에 빙하 건지 해양생물 건지 좀 잘 봐야 돼 근데 빙하 거잖아 아 그럼 이거는 빙하의 산소 동위원수의 비하고 그 다음에 기온 편차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네 그러면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수의 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기온 편차는 점점 플러스 쪽으로 커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A시기하고 B시기를 줬네 문제는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빙하의 산소 동위원수의 B만 한번 봐보자 빙하의 산소 동위원수의 B는 A시기가 B시기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나지 그치? 그럼 이제 기온 편차 말고 기온을 한번 써볼게 그럼 기온은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수의 B가 높을수록 기온은 높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온 편차는 B보다는 A가 좀 더 플러스 쪽에 가까워야 돼 근데 이제 A하고 B시기에 기온 편차를 보면은 둘 다 기온 편차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료보면 그러니까 현재보다 기온이 둘 다 낮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나마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으로 좀 숫자가 작은 게 A잖아 그러니까 현재보다 A가 좀 덜 떨어지는 거야 B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은 A가 높은 거지 아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빙하의 면적으로 나온다고 하자 몇 개 더 해볼까? 빙하의 면적 그럼 A시기가 B시기보다 따뜻하네 그럼 빙하는 많이 녹았겠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는 빙하가 많이 녹아?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어? 그 시기에 그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럼 해수면의 높이는 항상 따뜻... 아유... 따뜻할 때가 차가울 때마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양생물에 화석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에 B가 나온다 그럼 이건 무조건 빙하나 기온하고 반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억번 과거 12만 년 동안의 평균 기온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현재의 기온 편차가 0이야 그래서 왼쪽으로 쭉 그어 그러면 대부분의 시기가 기온 편차가 플러스면은 현재보다 기온이 높은 시기 마이너스면은 낮은 시기 그냥 자료 해석이야 근데 대부분의 시기가 마이너스니까 현재보다 대부분의 시기 12만 년 동안 대부분의 기온은 현재보다 낮았어 자 기억맞고 그 다음 리언번 해수에서 증발되는 물분자의 산소 동위원소의 B가 A하고 B시기 중에 언제 높냐고 물어봤네 이거는 이제 그 산소 동위원소의 B를 이용해서 기온 변화를 판단하는 원리를 살짝 물어보는 거야 자 어 빙하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있어요 해수 근데 이제 빙하가 형성이 되려면은 바다에 있는 물이 일단 증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지 응? 근데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응결돼서 구름 만들어 구름에서 이제 여기 극지방에 사면은 눈이 내리겠지 극지방 쪽으로 대개 빙하는 극지방에 형성되니까 근데 이 눈이 녹아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눈이 안 녹아 그럼 여기서 이제 눈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빙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빙하고 그 해양생물의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의 B가 반대로 나타나는 게 이런 이유라고 했잖아 빙하가 형성이 됐을 때는 바다에서는 물이 빠져나가고 그게 빙하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는 주는 쪽이고 빙하는 받는 쪽이거든 근데 뭔가 주는 쪽에서 많이 주는 그런 시기면은 받는 쪽은 많이 받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뭔가 많이 주는 그런 시기에는 바다 물은 줄어들겠지 하지만 빙하에는 많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해수하고 빙하는 서로 산소 동위원소비가 반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수증기라고 하는 거 니은에서는 바다에서 증발된 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수증기의 산소 동위원소의 B는 봐봐 수증기가 구름되고 눈이 되어 빙하가 되니까 이 수증기나 구름이나 눈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B는 빙하 속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신대 알겠어요? 근데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B가 언제가 더 높아? A시기가 B시기보다 높네 그러면 해수에서 증발되는 물 분자 즉 수증기의 산소 동위원소의 B도 A시기가 B시기보다 컸었을 거야 니은도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3번 빙하의 면적은 B가 현재보다 넓었는지 물어봤네 그러면 B의 기온 편차만 보면 돼요 B의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지 그럼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현재보다 차가운 시기네 그러니까 빙하의 면적은 B시기가 현재보다 넓었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주로 고기호 변화 연구할 때 사용되는 빙하를 이용한 방법을 봤고 빙하 이외에 나오는 방법들도 자질구레 나와요 그래서 EBS 연계 문제에서는 다른 방법들도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 자 93번 자 표는 과거의 고기호를 추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야 자 분필이 자 첫 번째 가는 빙하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 혹은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이온수의 B 뭐 빙하를 이용하는 거고 나번이 나무의 나이태죠 나무의 나이태 나무의 나이태는 나무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원 생기는 이걸 우리가 나무의 나이태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나무의 나이태는 간격을 가지고 평균 기원을 보는 거야 간격 그래서 나무의 나이태는 간격이 넓을 때도 있고 간격이 좁을 때도 있는데 나무의 나이태 간격이요 나무가 1년 동안 자란 정도를 얘기합니다 나무를 키워보면 점점 나무가 붉어질 거 아니야 선생님 요새 선생님 집에서도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학교 등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7살과 11살 참 예쁘지만은 장난기 많은 저희 딸 두 명이 거의 한 두 달 넘게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미쳐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집에서 뭐 좀 하라고 집이라 조그맣게 집 안에 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무슨 그런 텃밭 같은 것들은 집 안에 텃밭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조그마한 옷장 같은 데다가 흙 담고 거기다가 상추, 장수 심고 그다음에 강낭꽁 같은 것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식물을 키워보면은 이거 다 예안용이라고 얘기하느냐 시골에서는 그냥 키웠죠 시골에서는 있으니까 키우는 건데 그걸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쑥쑥 상추가 정말 잘 자라요 며칠 안 키웠는데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거 빨리 키워가지고 삼겹살 구 먹을 때 뜯어서 먹어야지 근데 이런 식물 같은 게 자라면요 자라 점점 굵어지잖아 근데 그 굵은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간격으로 나이태 간격으로 나타내는 건데 나무의 나이태 간격이 넓어 그럼 그만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햇빛도 강하고 물도 많은 시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경을 기억을 해둬야 돼 온 다습한 시기 나이태 간격이 좁으면은 이거랑 반대 시기 할랭 건조한 시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는 화석을 가지고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있지 지층에서 발견한 화석의 종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환경을 알려주는 거니까 무슨 화석? 시상, 화석 이렇게 써야 돼 그 이외에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정리했던 게 그 밑에 핵심 개념이 있지만 꽃가루 화석도 이제 정리를 좀 해두세요 꽃가루 화석 이 꽃가루 화석은 이 꽃가루를 꽃가루 위해서 나무가 자라면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나뭇잎이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하면은 침엽수 꽃가루 화석 근데 이게 좀 차가운 한대 기후에서 잘 사는 놈이라고 기억나? 차가운 기후에 사는데 나뭇잎이 넓어 버리면은 나뭇잎이 차가운 대기하고 접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나무들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추울 때 밖에 나가면은 추울 때 밖에 나갈 때 여러분 걸어가는 거 봐봐 아 밖에 좀 추워 아 오늘 되게 춥네 아 미친놈이지 추울 때는 좀 없어 보여도 아 추워 아 추워 이렇게 다니잖아요 보통은 물론 이렇게까지 안 다니겠지만은 추울수록 사람이 약간 움츠려지는 게 이게 뭐 그냥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 몸에서 뺏기는 열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다 그냥 몸을 쫙 펴는 것 보다는 약간 움츠려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추울수록 사람 몸을 움츠려는 거하고 똑같이 차가운 기후에서 사는 나무일수록 찬 대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을 줄이려고 그래 그러려면은 나뭇잎이 이렇게 뾰족한 침 같은 모양으로 진화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꽃가루를 봤더니 아 나무가 나뭇잎이 넓은 활력색 꽃가루 화석이다 그러면은 따뜻한 온난한 기후였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억반 가를 통해서 빙하를 통해서 빙하 생성 당시에 기온 추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ㄴ 번 같은 거 봐봐 가는 빙하고 나는 나무의 나이텐데 빙하는 몇 십만 년 전에 기후의 흔적도 알 수 있지만 뭐 나무가 몇 십만 년 동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생존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후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대체로 더 오래된 기후를 알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된다 ㄴ 맞고 그 다음 ㄷ 번 다에서 이런 시상 화석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고사리는 온난습이라는 육지잖아 근데 할렘 건조한 기후 전혀 반대로 얘기했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기후 변화 연구 방법까지는 했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의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것과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질 시대의 구체적으로 기후가 어땠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